제주 3다수 마스터스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시 블랙스톤 CC에서 개막합니다. KLPGA 하반기 첫 대회로 제주 출신 선수들의 맞대결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KLPGA 하반기 첫 대회인 제주 3다수 마스터스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승 상금 1억 8천만 원을 포함해 총 상금 10억 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유명 프로골퍼들이 총출동합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박성영과 유예란, 최혜진과 임진희가 제주 3다수 마스터스에 출전합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올해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신인왕 포인트 3위를 달리고 있는 제주 출신의 임진희와 국내 최고 인기 선수인 박성현이 오랜 공백을 깨고 복귀합니다. 지난해 LPGA 신인왕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유예란도 이번 대회를 통해 올해 처음 국내 대회에 출전합니다. 여기에 최혜진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모두 4명의 LPGA 투어 선수들이 제주 3다수 마스터스를 빛낼 예정입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제주 3다수 마스터스는 제주 골프 유망주들을 위한 대회로도 손꼽힙니다. 제주 3다수 마스터스의 대회에 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은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더 우수한 그런 자원으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6명의 제주 출신 골프 선수들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3다수 마스터스는 제주 출신 선수들의 맞대결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의 임진희 프로와 고지우 프로 간의 대결은 많은 골프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4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제주 3다수 마스터스. 국내외 유명 선수들이 대거 출전과 제주 출신 선수 간의 맞대결 등을 예고하면서 많은 골프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